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결코 구나거나 사절하지 말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영화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가평군 의회로도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. 2019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. 이 같은 부산 서울특별시와 인천과교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제안 일본의 조치 및 그 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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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일본의 모든 상품은 사지도 않을 것을 노체팬 uit lifecycle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